100루블당 10원 퀘스트를 미션을 하러 왔고요 구독상어 킁킁 구독상어 킁킁 식밥상어 킁킁 앙 구독디 식밥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상어 킁킁 구독상어 킁킁 렌스상어 킁킁 앙 구독디 렌스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살달아서 시범왕 이빨띠 아유 시범님 1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넘넘 감사고요 넘넘 고맙습니다 오빠 고마워 감사해요 고마워요 레드키? 레드키가 아니라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라고 2대7 어 어 잠깐만 아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플이 잘 안되지? 뒤에서 난 소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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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브 스캐브인가? 갑자기 뛰네 요새 스캐브들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사람이랑 구분이 안가 스캐브네 스캐브인걸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 보통 이렇게 바로 반응을 못하거든 사람이면 등 뒤를 쏠때 근데 이렇게다가 갑자기 뒤돌아 봐가지고 보더라고 총설의 위치가 부잣집 쪽인가? 엄청 총설이 크네 엄청 총설이 크네 아 치퍼 가격이 얼마였나나? 유에스탄 3천원이야? 지퍼 가격은 진짜 뭐야? 야 너 뭔데? 뭔데 자꾸 내 나와바라 이 근처에서 청소를 내 내가 파밍해야 돼서 한 번 봐준다 내 미션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해준다 살짝 선을 넘긴 하는데 약간 부잣집 안이 아니라 바깥쪽이라서 한 번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부잣집 안쪽이었으면 내가 바로 찾으러 가는데 바깥쪽에서 나온 소리야 내 나와바리에서 살짝 벗어났어 구독상어 킁킁 구독상어 킁킁 라무시아 상어 킁킁 라무시아님 이겨를 구독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iTunes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via 눌러주시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return to me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check out.. 구독ablyปarson 저는 코로나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집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격리를 벌써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필터! 기름통! 어? 9만원짜리 키 주었다 어? 9만원짜리 키 주었다 80원 벌었다 운동이요? 저는 태어나서 운동은 체육시간대 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씨 무슨 스캐버가 여기까지 왔어? 스캐버가 저기서 여기 쏘는 것도 처음 겪어버려 처음 겪는 경험이네 네 좋은 값 구독과 감사합니다 8만원짜리 키 주었다 나의 목요령 아무리 세워 강리로 침대 독특 북대동 아나콘다님 천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히 고마워요 파밍 동선 깔끔 전문가의 숨결이지 아이오 북대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결? 손결이 아니라 슥?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더라? 슥? 뭐라고 하려고 했지? 아 순결? 뭐 뭐라고 하려 했더라? 전문가의 숨결? 모르겠어 뭘 말하려고 했지? 아유 빅톡 예임이 21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상어 크앙크앙 빅톡상어 크앙크앙 앙 구독 뭘 말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품격이라고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전문가의 품격이지 뭐 이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틀어던가? 봐봐 방금 클로즈 안나오지 품격이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 품격 근데 클로즈가 나올 때도 있는 거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버그인 것 같아 버그 자동으로 이제 다치잖아요 그 자동으로 안 다치는 버그가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이제 풀무원 차 닮아가지고 풀무원 집이라고 불러요 제가 바른 목걸이 풀무원 바른 목걸이 건강한 맛 바른 목걸이 레몬 좋아해요 착하고 바른 목걸이 동글동글 귀요미 콩 좋아해요 아삭 아삭 콩나물 랭 랭 랭 랭 랭 맛있게 벚꽃 냠냠냠냠 건강한 맛, 바른 목걸이 내 몸이 뭐 좋아해요? 뭐 이러는가? 착하고 바른 목걸이 오! 미안. 칸성벼 안 돼. 칸성벼리 칸성벼 나의 피곤 칸성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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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봄이 온다더니 아무튼 안오는데? 거기엔 내가 봤을 때 싱가포르 같은데 싱가포르인가봐 싱가포르에서 뭐 북미로 해골물 먹고 있었던 거임 캘리포니아만 선택해놨다고? 아 진짜? 근데 나도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뭐 PMC 죽인적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레코드 여기 문이 멸려있어 여기 문이 멸려있어 여기 문이 왜 열려있지 클로즈? 내가 서치해서나? gence 호스를 안 먹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왔네 누구인가 누가 짐에 나와바래를 왔어 근데 또 이런 데는 또 안 털어 이게 김치통만 터는 김치통 매니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김치통만 털고 갔을 수도 있어 아무튼 경기 1단계로 상향을 합니다 뛰어다니는 거 자제하고 휠템인데 챙기자고? 휠템 있는데 이미? 이미 휠템 있어 다운탕 폐지 줍다가 글카라 먹었다고? 나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여기도 털어내 일단 뉴비인 거 같아 털게 너무 비싼 걸 안 들고 가 여기 안 들어왔는데? 뉴비라면 저 스쿨스를 들고 가지 않았을까? 그냥 그 뭐지? 스캐브가 열었나 보다 스캐브가 문을 열고 다니더라고 김장통은 누가 탄 거 같고 방금 그 문은 스캐브가 연 거 같아 로우 감사합니다 7,000원 어때? 오 300원 벌었다 워낙트 12월 오낙트 12월 오낙트 12월 네 확인 감사합니다 아니 의료통이 있는 거 있었는데 이런 데 들어오면 그게 안 보이지? 언제부턴가? 의료용품이 저런 데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느 집이었는지 까먹었어 저는 괜찮아요 오낙타이해래 팔로우 감사합니다 메디팩을 어디서 봤거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떤 집에서 메디팩을 분명히 봤는데 어떤 집에서 메디팩을 분명히 봤는데 어떤 집에서 메디팩을 분명히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집에 전보가 많은 게 아니라 내 거 그 뭐지? 쇼라인 편 강의를 봤으면 알겠지만 스폰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여기 근처에도 김장통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좀. 김장통 공부 좀 하자. 시간 22분 충분하네. 김장통 공부 좀 해야겠다. ùng buck 새빙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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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러 내려가서 털러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옆으로 가서 담장 옆에 하나 이 담장이 아닌가 봐요 이건 차 아냐 집 옆에 높은 담장이구나 이런게 아니네 저기 있다 저거구나 여기 담장이 아닌가 안 밟히는데 여기 담장이가 담장이 많잖아 나무 밟는 소리가 안들리네 나무 밟는 소리가 안들리네 여기 여기 아 저기 있다 점프 아씨 점프한데 어 그나저나 여기는 왜 담장 여기는 또 김치통이 왜 이렇게 그지지 그 다음 요기 김치통 요집 안에 요렇게 보고 오 대각선 저쪽 오넝타이르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넝타이르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 여기서 사람 만날 줄 상상을 못했네 아 깜짝아 소울큐라 다행이지 듀오 있으면 아 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사프를 못하지 수 몽 easiest 오넝타이르 팔로우 감사합니다 energetic 아 나 vo 나 왜 이렇게 Просто 왜 이러지 다진 buzz 평소보다 소리가 볼륨이 더 작게 들려 인게임 사운드가 좀 작나? 아닌데 이거 원래 100으로 쓰나? 사...뭐야... 트위치시네? 오넝타이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미화보다 비싼 총인가? 뭘 자주...잘 좋아... 쓸만한 총이... 이거... 얼마나 자른지 모르겠는데... 스커프만 떼야 될 것 같은데... 탄도 PS탄이라서 나 못 죽인거고... 배터리 칸상비 만원도 안되고... 시스템 시스템 오넝타이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쌈풀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비가 와버렸고요 저분은 내 방송 보고 좀 배우셔야겠다 파밍이 너무 별로다 총도 너무 싸구려 쓰고 있고 누구 죽여서 먹었다 하기에는 독택이 없어 아 편지 하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일단 여기 먹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에서 엄청 먼데 뭔가 늪지대 안 같아 여기 털었구나 공동묘지 안에 있구나 어 느려진다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뭐가 나무 박혀있어 왠지 저렇게 생겼는데 설마 저런 늪지대 안에 있는 거 아니겠지 위치상 맞아 보이는데 아 이런데 있다고? 와 실화야? 300원에 50발이면 300원이 안돼도 만원은 넘는구나 아 여기 너무 극혐인데 근데 뭐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 저기 지나간 저 사람이 좀 이상했지 보통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없거든 아 점프도 안 돼 아 점프도 안 돼 이제 탈출각이냐고? 아니? 부잣집 먹어야지 코딱지 코딱지 먹어야지 코딱지 코딱지가 뭐냐고? 코딱지 비오네 저번에 미르님이랑 여기서 두 명 듀오 잡은 거 생각나네 모신의 비율단 독특한 모딩 비트코인 14만원까지 떨어졌다고? 아니 15만 몇천원까지 올라가 15만 5천원까지 찍고 찍었었는데 이제 14만원까지 내려갔어? 아니 근데 비트코인은 왜 내려가는 거야? 걔는 뭐 무슨 기준으로 내려가는지를 모르겠어 렛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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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넘넘 감사합니다 넘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9분이 25초 아 컴퓨터에서도 부품 주울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도 생각해볼까 그래픽카드를 어디서 줌나 했는데 여기서 주울 수도 있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와 이제 곧 르블로 천안을 벌 수 있어 난 이런 이런 뭔가 약간 깨알같은 재미가 좋더라 난 이상하게 이런게 되게 좋다 뭔가 깨알같은걸 모아서 즐거움? 이런게 되게 좋더라 수분 좀 마시면서 나가야지 소소한 행복 난 이런 소소한 행복이 좋더라 서버가 안좋은거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서버가 안좋은거 방법이 없습니다 서버가 안좋은거 아휴 뭔지 몰라요 네 여기가 코딱지입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됐다 이제 돌아갈 때가 왔다 창고가 가득 찼다 여기 이제 코딱지 세이브 키 이제 저도 돌아갈 때가 왔다 먹을 만큼 먹었다 두 컵 만들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사장님 어떡하죠? 진짜 한 100만원 가까이 모아버린 것 같은데요? 오빠 괜찮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 대충 한 7,80분 넘게 모은 것 같은데 내 경험에 의하면 예전부터 배그 할 때부터 법칙이 있었어 뭐냐 미션이 어쩔 때는 진짜 완전 안전자산인데 어쩔 때는 그냥 호로록 해버리는 거 52키로 제 일에서 이제 힘작이 되는 거예요 뛰면 힘작이 안된다고? 걸어가야겠네 그럼 탕 17.5 17.5 17.5 18.5 110만 원?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열쇠가 조국이 나와야 그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80에서 100... 10 사이? 예상해 봅니다 조심스러 bas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한 것 같아요 총합 128만원 제가 대충 한 130만원 가까이 팔아왔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10만원까지만 가기로 했는데 아유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털어버렸죠? 죄송합니다 아유아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야 아유 요즘 아유 정확한 브라의 정리 아멘